오늘은 발레 한 달 살기 끝나고 이제 이 집 비우고 공항 근처 가서 숙소 잡아서 하루 자고 말레이시아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쓰다 갑니다 아... 이젠... 수학기 드디어 이 시스템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비디오 이미 구독을 해주셨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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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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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. 친구들과 인사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. 2주, 한 달 동안 붙어있으니까 정이 많이 드네요. 발리에 대한 정도 많이 들었고 저 친구들에 대한 정도 많이 들었고 제가 좀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생긴 건 좀 이래도 정이 좀 많습니다. 알겠어, 개소리 그만 할게. 어젯밤에 공항 근처에서 자고 일어나시고 준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. 공항 도착했습니다. 아침부터 사람 많네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밥 먹고 왔습니다. 13,000원. 공항이라 너무 비슷합니다. 밥 다 먹고 비행기 타러 갑니다. 저번에 비엣지에 탔을 땐 굉장히 좁았는데 충분히 여유롭습니다. 저번에 비행기 타러 갑니다. 저번에 비행기 타러 갑니다.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처음에 ES 타러 갑니다. AB, GH, C 밖에 없고 공항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하네요. 타러 갑니다.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얼굴 사진 찍고 이거 손 찍고 끝났습니다. 네오 스프링 찾았다. 공항이 좀 커서 그냥 바로 다시 출발하는 지역으로 가야겠어요. 내가 찾는 탑승구 게이트 알파벳이 또 없어요 여기는. 딱 앞에서 끄면 안 돼. 뭐 좀 다사단하네. AM, C, D, E, F, G, H, I, J, K, L, N, N, O, P, Q, R, S, T, U. Line Promo Hello, forgive me. CHECK IN 알파벳 LVT optimize 버스 대중 이 곳은 gate number SU 오우, 너 여기 또 또는 airport이야? 네 2R 2 2몇? 아, 2R 아, 2R 아, 예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였네 그럼, 제가 이거 한번 받을 수 있는지? 네, 센터 그리고 그냥 한 명이로, 그냥 한 명이로, 그냥 한 명이로 여기가 그냥 한 명이로, 그냥 한 명이로 한 명이로? 한 명이로, 한 명이로 한 명이로 네. 오케이. 한국이랑 똑같이 나갈 때 다시 찍어야 됩니다. 왜 안되니? 식겁했어. 식겁했어. 시유 있다. 시유. 한국 냄새 좀 맡아야겠는데? 여기 종원이 형님 여기시고. 한국의 맛. 신남. 삼겹밥. 왜 삼겹밥인 줄 알아요? 세모 하니까 세입에 먹으라고. 아니 이게? 그이? 세입. 여기는 체크인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. 직원이 없는 것 같아. 그 줄이 너무 많이 밀고 있어요. 세입. 체크인 하는데 한 1시간 20분 걸렸나? 그러고 나오니까 비행기가 딜레이 돼 있네요. 20분 밀렸습니다. 20분 밀렸습니다. 한국 도착. 오오. 오오. 입국 신사는 너무 간단합니다. 태국 왜 왔냐고. 여행 왔다고. 얼마 있을 거냐고. 한 3주? 한 달 있다고. 알겠다고. 끝. 아 기차가 막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짐 찾고 유심하러 나가보겠습니다. 수업료는 너무 좋아요. 네. 아 네. 내가 이 사이즈가 원해요. 오케이. 저의 목적지는... 저희 목적지는 치앙마인데. 치앙마에까지 비행기 안 타고. 기차 타고 가려고요 시간이 10시인데 기차가 있을지 모르겠네 2층에서 어디로 가라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 길이 너무 가까운 곳은 동만 스테션 아 이거? 네 죄송해요 저는 동만 스테션을 가고 싶어요 이게 트레인 트레인 트레인을 가고 그리고 장마이 덴 동바이 레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차 시간이 10시 50분에 하나 있는데 기차 타면 13시간 걸려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또 물어봐야지 excuse me, can you speak English? 네 I want this going to Chiang Mai Chiang Mai Where is the book? You still take care? 네 롱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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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'm going to Chiang Mai I want to Chiang Mai Where is the station? You go by plane 덩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But I can ask Excuse me, can I have one question? Can you speak English? Can you speak English? No, yeah, okay Can you speak English? Yes I want to take a train And then go to Chiang Mai Where is Chiang Mai station? Chiang Mai? Yeah, it's a train station I don't know What?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Okay, thank you I want to go to Chiang Mai Chiang Mai? Yeah, this station is Chiang Mai Yeah, what time? You have a ticket already? No, it's 10.50 10.50? Yeah, it's a train Wow Oh, don't watch We have a taxi A bit of air conditioning No air conditioning And you can't put a taxi On the air conditioning And there's a ohne There's 10,000 Yes, it's 10,000 Are free Here's the train There's a train Oh, no It's at all When this train is going Yeah, it's very sad Chiang Mai He goes to Chiang Mai I don't know I got a ticket Here we have some Get your taxi No, no 네 기차 여기에 만원 비행기가 아까 없으니까 12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충전할 콘셉트가 없습니다 여기 2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9시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1만원 정도는 아낄 수입니다 노을이 Nou 노을이 3 단어 시양마이 도착 말리에서 출발한지 25시간 지나서 시양마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바로 택시 형님들이 시작합니다 오 잡혔다 오 쉣 채팅 주시네 시양마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하고 싶고 오늘은 근처에서 밥 먹고 좀 쉴려고 합니다 이동만 25시간 했더니 등이 너무 아파 오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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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오늘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